정말 완벽해요. 어떻게 저분은 늙지도 않는지 근데... 안녕하세요. 리팅 성형외과 이성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용띠회를 맞이하여 용띠 연예인들의 얼굴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재미로 용띠 연예인들의 얼굴을 같이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열심히 보시면 여러분 얼굴에도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정환 님, 2002년 월드컵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요즘에 깜짝깜짝 놀래서 너무 살이 있으셔서... 근데 리프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환 님이 이렇게 웃을 때 눈가에 살짝 주름이 있다든지 얼굴 전체적으로 볼륨이 있기 때문에 덜 늙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굴에 살이 좀 찌면 사실은 젊어 보이는 편에 속하거든요. 아마 안정환 님이 본인 나이나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은 아마 얼굴에 조금 살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턱이나 턱선에 지방흡입 같은 것들을 하시면 조금 더 날렵해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울쎄라 같은 네이저를 하면 부작용으로 약간 살이 빠져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살이 있는 분들은 울쎄라 같은 조금 쎈 네이저를 하시면 얼굴에 살도 좀 빠지고 피부도 좀 타이트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100%라고 봐요. 저도 이제 제 얼굴을 보고 깜짝깜짝 놀려면 어렸을 때 제가 제 아버지 봤던 얼굴이 제 얼굴에서 살짝살짝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비슷비슷한 과정을 아마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안정환 님 현재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자녀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늙은 사람처럼 볼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현 씨 요즘 드라마 굉장히 잘 보고 있고요. 드라마에 너무 폭 빠져서 김수현 씨 얼굴을 열심히 봤거든요. 정말 완벽해요. 어떻게 저분은 늙지도 않는지 굉장히 완벽해요. 근데 얼굴이 살짝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물론 이제 그냥 봤을 때는 잘 안 보이고요. 저는 이제 얼굴 전문가니까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목을 틀 때 돌릴 때 고를 때 약간 이중턱 모습이 살짝살짝 보이거든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주 조금. 근데 뭐 제가 아쉬워해서는 안 되죠. 김수현 씨 얼굴 완벽합니다. 나이 들어서 뭔가 내려왔을 때 뭔가 올려서 단점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눈만 올라가는 양을 봤을 때는 크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얼굴을 전체적으로 당겨서 눈이 부수적으로 올라갈 때는 세진다는 느낌이 훨씬 덜해지는 거죠. 훨씬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용띠 연예인들의 얼굴을 분석해 봤는데요. 2024년도 어느새 꽤 많이 몇 개월이 지났죠. 올해도 이렇게 세월 빨리 지나가니까 얼굴 처지기 전에 어제보다 오늘 더 젊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으 아 으 붕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